트레이저 축하드립니다 네 트레이저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다국적 아이돌 그룹인 트레이저는요 그룹명답게 보물같은 아이돌이라 불리며 데뷔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단 이틀 만에 2천만 규를 돌파하는 등 4세대 최고 기대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멤버들 앞으로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이저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이런 깊은 상을 주신 건 다 우리 트레이저 메이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는 트레이저 더 즐기는 트레이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 상을 받기까지 또 저희 아티스트만큼 더 YG 스태프분들 또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트레이저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조건 씨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트레이저 분들 축하해요 날씨였습니다 네 너무忙 agree